제11호 태풍 흰남로는 오는 6일 화요일 새벽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상청은 태풍 흰남로가 오늘 오후 타이완 동남동쪽 350km 해상에서 중국 상하이를 향해 올라가다가 모레 새벽 3시쯤 서귀포 남남서쪽 600km 해상에서 방향을 틀어 제주로 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화요일 새벽 3시쯤 서귀포 동남동쪽 30km 해상을 지나면서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태풍의 중심기압은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5m, 강풍 반경 420km의 매우 강한 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